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생입니다. 오늘은 115번째 허브, 처빌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빌은 저도 처음 들어본 허브인데요. 이게 뭐 파슬리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네요. 여기 그림 보시면 생긴 건 비슷하죠? 이건 원래 캡사스 산맥, 캡사스 산맥이면 유럽하고 아시아를 가르는 그쪽이죠. 아르메니아 인근의 산맥일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는 상당히 높은 산맥이죠. 어쨌든 항명부터 보겠습니다. 항명은 엔트리스커스 셀레포리움이고, 야경부위는 여기 보시는 꽃입니다. 물론 잎도 써요. 통명은 채빌이고, 한글로는 그대로 처빌 이렇게 부르죠.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씨앗인데요. 캡사스 산맥 원산의 1년생 식물인데, 이게 로마 제국 시절에 유럽에 전파가 됐고, 그중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향신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로즈마리나 또 뭐가 있죠? 이런 강한 향신료가 아니어서 끝날 때쯤 잠깐 넣는, 그래서 향미를 돋구는 그런 형태로 쓰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향신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얘기는 다르죠. 줄기는 홈이 있고 둥글게 이렇게 1 내지 2 피트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잎은 아까 보셨지만 마주나기로 깃골 형태, 그렇게 성장하고, 꽃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아까 보신 것처럼 백색, 겹산형으로 핍니다. 열매는 가늘고 갈라진 형태로 해서 꽃이 피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성숙을 하고요. 이거는 씨앗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상당히 확대한 거예요. 상당히 작습니다. 효능은 소화제, 인여제, 각성제 이런 형태로 쓰는데, 허브,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 향신료들이 대부분 소화제나 아니면 애피타이저로 많이 쓰이죠. 신선한 즙은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말고도 음랑, 습진, 통풍결석, 목량, 수종, 여성복통, 뭐 이런 데 좋다고 하고요. 차는 고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혈압을 낮춰준 효과가 있거든요. 사용법은 우리기는 반컵의 물에 한 티스푼을 우려서 하루에 반컵이나 한 컵 정도 무가당으로 한 입씩 음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267번에 정리됐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프랑스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파슬리와 비슷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날 때, 요리가 끝날 때, 우리가 파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넣죠.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 반면에 로즈마리라든지 아니면 라벤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월계수 잎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넣는데, 그런 거는 좀 많이 우려내는 형태고, 이거는 마지막에 그 향치만 넣는 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신료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 약효를 보는 건 꽃을 이용하는 거니까 조금 달라요. 그건 알고 계시되, 우리가 꼭 약으로만 먹는 건 아니죠. 향신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상 오늘 더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